가수, 다모은 가수 백성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를 만나 행복했었다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를 만나 보고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를 만나 사랑스레고 너받게 주고붙은 소리미 내 빠진 것 같다 천천히 사랑하겠어 너받게 주고붙은 소리미 여러분이 yo-you-you가 숙자 들어가신 분 우리 어머님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숙자. 아 명숙이? 동숙이. 아 동숙이는 저 옆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신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시행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시행시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리를 빛내려고 왔는데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대략을 끝나고 나오셔서 춤을 잘 추시면 상품을 드린다던데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아버님들? 나오셔서 1등 2등 3등 1등 거 아주 좋은 거지. 그런데 강진의 연아의 남자 한 번만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연아의 뽕자. 전자. 연아의 고맙습니다. 연아의 고맙습니다. 연아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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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